바로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견도사 아놀드옥 안녕하세요 노영이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묻지도 말고 딸지도 말고 4분 동안 푸시업을 할 건데요 20초하고 20초 쉬고 해서 총 6세트를 하겠습니다 자 타바타 어플에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타바타 어플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준비 어 제 목소리입니다 네 시작 네 어 저는 무릎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시원 militant 정상적으로 푸시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만치 않으면 더 mental ются 20초 하는 시간이 푸시 와uria 점점 물질이네 비 یاد 구 crimes 엔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이게 60분으로 되어있었어요 네 다시.. 다시 하는걸로 4분 다시 하는걸로 이걸 뭘 만져서 해야 되나? 다시입니다 이거.. 이게 진짜예요 파페트 엔지야? 우리는 영상을 끝날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세요 아.. 없네요..맞아요.. 여덟.. 할 수 있던데? 내 목소리인데 얄묘 내 목소리인데 얄묘 20초씩 정도인데 20초 그래도 원래 20초 10초인데 20초 누가 가야 돼? 오크바트 어플은 셀레오가 만든 상황 다 보인다 셀러 어 형 내가 이걸로 셀레오 셀러 어 다리 운동을 하려면 다리 운동을 하려면 무릎 통증이 많이 생기니까 숱롤러로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일단 저같이 하셔도 되고 우리 노유미같이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어.. 네거티브로 웨이브라고도 하죠? 네 어우 저는 이것만 해도 힘들다 야 정자세로 20초 하기 시작 이런 운동을 해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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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닌다 여러분 이거 레알입니다 레알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거지 알겠어요 저도 너무 힘든거지 네거티브로 하는 운동 저희만 따라하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오.. 약을 넣습니다 아노동의 목소리나 음.. 시작 안나와 어우.. 팔이.. 내 팔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리 운동 왔어 후 누가 하자 근데 누군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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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세트 4분 팔이 토실 것 같아요 준비 어우 약합니다 예 안올름 준비 준비 아.. 이거 운동 대근데 하루에 4분만 해도 저희 어깨의 혈관이 지금 이건 장난아닙니다 지금 목소리 굉장히 얄밉습니다 여기 찍어주세요 아놀동 얼굴이 있죠? 준비 시작 20초 넘어 빨라 시작 여러분 이거 레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거 보고 누유미는 이겨라 안운동은 못 이기더라도 네 오늘 운동 제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풀센터로 하셔도 흔들려 엉덩이 좀 살짝 펼다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항공기 참여 이야 진짜 우리 청소년들 쉬는 시간에 4분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몸짱이 되었다 내가 해보니까 죽겠다 아 이 새끼 목소리 정말 야간식 같아 진짜 여기서 지금 출발 중에서 똑같이 드시는 추가적으로 어깨 넓이는 좁게도 하셔도 되고 넓게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취향대로 하시는데 20초 동안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힘들면 엉덩이 뺐다가 다시 배만 대지 마십쇼 몸이 잘 빠지는 소지로 변하니까 아우 아 마지막 쇼틴가 보다 이제 다음이 와 덥네요 어 어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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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국만 하시면 여러분 멋진 상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탄수화물약 밥은 좀 끝 끝 끝 끝 끝